제가 이번 콘서트 때 노래 진짜 잘하려고 연습 엄청 하고 있거든요 얼른 예매하세요 예매하세요 콘서트 넌 나의 태양 예매하세요 공연합니다 콘서트 해요 서울대구 부산 인터파크 예매하세요 목 상태 좋아 연습 많이 해 얼른 예매하세요 티켓 링크도 있고 인터파크도 있고 예매해 광주도 할 수도 있대요 티켓값이 비싼 거 저도 공감합니다 물가가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면 다음에 오세요 다음번에 티켓값을 좀 내려서 그냥 소극장에서 기타랑 피아노만 딱 놓고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사실 티켓값이 너무 비싸요 요새 물가가 근데 티켓값은 제가 단독으로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류와 장비들과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그게 올랐어요 많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오라고 못하겠다 너무 비싸면 단번에 오세요 죄송해요 제가 비싼 거 같아 그래도 오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The Real Voice 왜 이름이 Real Voice인지 아세요? 제가 이름이 진성이잖아요 그래서 Real Voice를 했어요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은 임영웅 콘서트 포스터를 봤는데 I am 히어로더라고 히어로가 영웅이잖아 진성이 영웅으로 뭘까? Real Voice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췄어요